이거 봐봐 우리 카치사 아 사랑하라고 그래 이런거 주려고 다 황하다고 얼마 줬어? 하하하하 너 이렇게 굴치라고 할래? 빨리 살아봐 야 니네도 여기서 어떻게 우리 사람 나와봐 25,000원씩더 25,000원씩더 누가 말이 되냐고 이거 썼으니까 이거 다 맞힌거야 아니 엄마 진짜 맞힌거야 아니 아까 우리 빛이 난다봐 한 장 더 넣어 하하하하 기분 좋아? 나 좀 좋아 나 아빠 2장 좋아 왜 아빠를 줘? 하하하하 아니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해 이곳에 밥값도 20만원이고 집이 50만원이야 너무 쎄 나 같이 먹자 드라이밍 그치 그치 세트 그치